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강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팁배송해드리는 강한가로 팁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2월 21일 목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양시장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다 하락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피는 0.5%, 코스닥은 0.4%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또 오늘 오전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기준이 발표됐는데요. 현행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 선 반영이 많이 된 탓인지 지수는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보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바로 저희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재규 전문가님만의 꿀팁과 고수라인 설정을 통해서 오늘 같은 날에도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셨다고 하는데요. 하락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라면 이런 종목들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은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중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구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 연구소의 트렌드 리더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간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미증시도 저희 간밤에 좋지 않았고 우리 흐름도 지지부진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하락장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오랜만에 좀 약하게 많이 밀렸습니다. 종목들이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사실상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었죠. 미증시가 오랜만에 밀린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장초안부터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횡보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2차 전시 쪽 같은 경우는 좀 약세를 보였죠. 대신 이제 대동그룹이라든지 장후반부 같은 경우는 치즈직 관련돼서 네이버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이죠. 이 치즈직 관련돼서 종목들이 이제 변동성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체감하시기에 좋은 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종합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낙폭이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조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일단 차트를 한번 띄워드리면서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좀 약하게 밀리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윗고리가 좀 달리고 아래고리도 달린 이런 돛지 형태 약간 돛지 형태로 마무리가 됐는데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캔들이 밑으로 마감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이제 정상적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미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올라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약했죠. 그래서 오늘 밀린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수급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역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나왔어요.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지만 그 부분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에 많이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었던 내용이라 이 대주주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24년도 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오늘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그동안 방송에서 소개해드렸었던 기업들 그리고 그동안 어제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고수라인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선별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그동안 어떤 흐름을 보여왔는지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리뷰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었던 인트롬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트롬바이오 같은 경우는 마이코플라즈마와 관련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마이코플라즈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는 캡처가 되어 있지 않지만 고수라인 상담보로 올라왔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10%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도 견고한 모습을 이어갔는데 뉴프렉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최대 상승률 10% 정도가 나왔습니다. 10%라고 한다면 30%, 50%, 100%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10% 수익 나는 것도 사실상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공략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매매의 타점입니다. 근데 이 매매의 타점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빨간색 선, 바로 고수라인이라는 거죠. 이 고수라인 상담부에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가 공격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거래가 많다라고 한다면 거래가 많은 대로 유리하게 우리가 타점을 잡아낼 수 있고요. 거래가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담부로 올라왔을 때에는 추세 자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PCB 관련 주죠. 가전제품을 뜯어보면 초록색 기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회로기판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PCB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 최근에 뭐와 엮여서 급등이 나왔냐면 바로 CXL과 연동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CXL 같은 경우는 이 코리아 서키트라는 기업의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면 이제 CXL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모멘텀이 된 건데 이 CXL이라는 것이 시장에 부각되기 이전부터 고수라인에서는 이미 포착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같은 업종으로 대덕전자라는 기업도 있고요. 몇몇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었던 심택이란 기업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었던 것은 코리아 서키트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코리아 서키트를 소개를 드렸더니 대덕전자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코리아 서키트는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대덕전자가 내재가치가 더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적인 시세는 코리아 서키트가 좋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맞았죠. 결국엔 코리아 서키트가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기업, 이런 주가, 타점을 굉장히 빠르게 잡아낼 수 있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기법이 바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시든 종목으로 우리가 공략을 했었던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위에서 공략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윗고리가 길게 달리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최근에도 이런 기업들이 몇 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TLB라는 기업이 있죠. TLB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윗고리로 계속해서 달아주고 있는데 이런 윗고리가 달린다라고 해서 몸통이 크게 나온, 몸통이 은봉 기준으로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겁먹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캔들을 만들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털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몸집 자체가 가벼워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가볍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때 매도를 하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주가가 가볍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주포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캔들을 통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실제로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리적인 부분들까지도 이제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빨간색 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잡아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하는 건데 지금 손절 사인은 아예 나오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매매했다라고 한다면 고수라인을 가지고 원칙을 잡고 매매했다라고 한다면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온시큐어를 기준으로 설명드려보자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다가 지금 밀려 내려왔죠. 근데 여기 파란색 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보유해도 된다라는 관점 그리고 다시 한 번 올라오면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오고 있는데 관심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미르라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와서 소개를 드렸었고 일주일, 이주일 만에 1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우신 시스템이란 기업 역시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다가 현재까지도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다른 자동차 관련주들에 비해서 견고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세의 연속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꿈비라는 기업이죠. 이 꿈비라는 기업 역시도 오늘이 아니라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을 때 소개를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조정을 어느 정도 받는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주는 모습 11월 30일에 브리핑 드렸고 최대 상승률은 20% 가까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인 종목이 있어요. 바로 웹툰 관련돼서 이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기업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기업을 찾아보니까 11월 30일 날과 23일 날 두 번 소개를 드렸더라고요. 11월 30일 같은 경우는 히든 종목으로 소개가 나갔는데 최대 상승률이 38%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고수라인이 참 유용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예를 들어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키다리 스튜디오가 웹툰 관련주입니다. DNC 미디어라든지 오늘 MBT 같은 경우도 이제 취직과 어느 정도 연동돼서 움직인 부분도 있지만 오늘 웹툰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로 이미 올라왔다라는 거죠. 오늘과 시차가 거의 한 달, 한 달은 아니지만 거의 보름 정도 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눈치채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라는 기업을 처음에 공략을 했고 나서 한 이후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해 보이지만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수정하고 수정해서 만들어 놓은 수식입니다. 굉장히 효율성이 뛰어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게 된다면 좋은 결과물이 곧잘 나온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웹툰 관련주로서 키다리 스튜디오가 시세가 나왔는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HTS의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지 하단에 있는지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업종들이나 어떤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내가 아니라 이제 고수라인을 HTS에다가 설정을 했는데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온 종목이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10개 중에서 만약에 6개가 자동차 부품주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후에 자동차 부품주가 시장을 이끌어나가는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웹툰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시장에서 웹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도 웹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면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기술적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부각될 만한 종목분들을 좀 빠르게 선제적으로 선침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지표다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칩셋미디어. 이 기업이 굉장히 고수라인을 이용했을 때 거의 완벽하게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만약에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을 때 공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을 원칙으로 삼아서 매매했다라고 한다면 화면에 보이는 최대 상승률 76% 저 정도 수익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도 시그널이 뜨지가 않았어요. 매도 시그널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이 검정색 선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검정색 선은 아래 구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을 실제로 매매했다라고 한다면 고수라인 원칙상 기준상 매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도 시그널이 뜨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최대 상승률 76%까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더라도 50% 정도는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도 마찬가지죠.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면서 주가름이 잘 나왔는데 여러분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하신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무조건 100% 수익 나는 겁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려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HTS를 통해서 스토케스틱이라든지 RSI라든지 MACD라든지 일목균형표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지표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5.12 평선, 21 이동평균선 같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다 알고 있는 그런 보조지표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주지표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을 설정해 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초입부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와 코스닥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HTS에다가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전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HTS에다가 이 고수라인을 꼭 좀 설정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수라인은 추세까지 만들어줘요. 추세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도 큰 폭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데서 매수하시잖아요. 정말 매수 잘했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면 매도를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갭상승이 나오면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은 또 매도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고수라인 기준으로는 매도 사인이 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애시당초에 추세를 탈 수 있는 종목들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매매할 때 심지어 매도 사인까지 잡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서진 시스템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로 상단부는 아니지만 사선에 맞닿아 있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매수하고 나서 밀렸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터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보유의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거죠. 보유를 했다라고 한다면 서진 시스템은 매수가, 살짝 고점에서 매수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추세를 타면서 20% 정도의 수익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고수라인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제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기서 HD 현대 일렉트릭을 공략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손절입니다. 손절할 때는 손절해야죠. 손절할 때는 손절하셔야 되는데 올라오면 다시 공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손절하고 공략해서 수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앞전에 손실난 부분까지 그 이상 몇 배는 수익이 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수라인을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동차 관련 주도를 올라오니까 한국무분엑스가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국무분엑스를 처음 소개 드린 게 이런 자리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한국무분엑스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기 때문에 공략을 좀 해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60%가 올라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기업들 충분히 매매하실 수 있어요. 아마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먼저 매도해버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HTS에 이 고수라인을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방금 전 한국무분엑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그널이 잡혔거든요. 갑자기 주가가 올라오다가 주가가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랬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검정색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검정색 선이 나타나게 되면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8730원에 매도가가 잡혔는데 요날 종가가 이제 8850원입니다. 8850원. 8850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하니까 8730원 구간에서 매도 사인이 딱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매도 처리하시면 돼요. 검정색 선이 올라왔을 때. 이런 식으로 고수라인을 이용해보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S&T 다이내믹스. 여러분들 방산주들 알고 계십니까? 방산주 중에서 이 S&T 다이내믹스를 말하는 분들은 전 전문가들 중에서도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LIG 넥스원이라든지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말씀하시는데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방산주입니다. 근데 주가 흐름은 굉장히 잘 나왔죠. 근데 이 기업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T 다이내믹스가 방산주라는 것도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 흐름도 굉장히 잘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수라인을 이용하면 수익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는 타점을 잡아준다라는 겁니다. 매매의 타점. 여러분 똑같은 기업을 매매하셔도요. 어떤 투자자는 수익이 나고요. 어떤 투자자는 손실이 납니다. 매매 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면 물론 저도 손실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한다라고 한다면 고수라인을 통해서 타점을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매매하실 때보다는 그래도 비약적으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타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추세를 전부 다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 매매하다 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100만 원 수익 나면 천만 원 손실이 납니다. 이게 원래 반대로 가야 되는 거죠. 수익이 천만 원 나고 손실이 100만 원 나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추세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추세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장점이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 제가 고수라인 상담부에서 소개해드렸었던 기업들이 그것들을 전부 다 반증하고 증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기업들 잘 없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실 때는. 근데 고수라인 상담부에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는 건데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타점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타점을 잡는 데 있어서 대금이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고수라인 상담부에 올라왔는지 여부만 체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매매하셨던 단타 매매든 급등주 매매든 테마주 매매든 확률을 훨씬 더 높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수라인을 좀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 전부 다 고수라인 위에 올라왔었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전부 다 누락 없이 넣어놨는데 뭐 이렇게 화면 넘겨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가 굉장히 좋은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지난 제가 여기 보시면 11월 9일, 11월 8일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기업들을 적어놨는데 11월 9일에 바로 이 칩셋 미디어가 있었죠. 77% 정도 올라왔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11월 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딱 한 달 반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렸었던 기업들입니다. 11월 1일과 12월 2일 날 기업들인데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우스부터 밑으로 쭉 한번 보도록 하죠. 11월 1일 날 소개해드렸었던 기업 중에서 제일 못 오른 기업이 뭐냐면 바로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인데 15%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17%, 53%, 18%, 16%, 밑에는 36%, 33%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36%, 33%. 그래서 제가 11월 1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달 반 전에 소개해드렸었던 기업들이 평균 내보면 아시겠지만 30% 부근까지 올라온다라는 거죠. 종목은 다 올라왔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기업들 역시도 다음 달이나 다음 달 말, 다음 달 말쯤 되면 이 정도의 수익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을 꼭 좀 HTS에다가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절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HTS 반드시 설정을 해놓으시고 남은 12월 그리고 2024년도 1분기까지 이 고수라인 이용해서 좋은 성적표 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저의 바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브리핑하려면 방송 시간이 10시간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정말 저희가 압축에 압축을 해서 이렇게 짧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전문가님께서는 고수라인이라는 원칙을 잡고 이렇게 종목을 고르셔서 완벽에 가까운 수익률 만들어 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고수라인, 저희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설정하는 방법 공유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회 절대 놓칠 수 없겠죠.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고수라인 함께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요.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스마트폰 먼저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 보시겠어요? 그러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수라인 설정 방법 자료도 받아가시고요. 교육도 함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 속 고민들 해결해 보는 시간인데요. 지수 흐름이 안 좋은 날, 이런 날에도 상승하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날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고민이시다. 또 궁금증 너무 많다 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고민과 궁금증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청자분들 고민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진칼입니다. 매수가 7만 800원이고요. 비중은 40% 담으셨다고 합니다. 비중이 꽤 많은데요. 오늘 한진칼 7만 2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거 담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수익권이시네요. 전문가님 수익권이신데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라도 매도 걸어놔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매도하지 않는 게 좋고요. 시간의 거래에는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진칼 같은 경우는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변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일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비중 자체가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도 저렴하진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한진칼에 월봉을 잠깐 띄워놨는데 지금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한진칼 같은 경우는 대량 거래가 터진 구간이 있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진 구간이 이런 구간이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세로선으로 좀 표기를 해놨는데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의 종가, 오늘의 가격대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기술적으로는 애매해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 테마주들이라든지 변동성이 큰 종목들에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우리가 좀 테크니컬한 부분으로 매매를 할 때에는 오히려 작은 기업들보다는 큰 기업들에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보면서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신데 원래 삼성전자라든지 종합주가 지수에 적용을 했을 때 더 정확해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한진칼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고 규모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한진칼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만들어놨었던 대량 거래가 나왔었던 자리에서 현재 굉장히 강력한 저항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자리죠.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거래가 많이 나왔는데 이 앞전에 나온 자리는 지금 넘어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나온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오늘 좀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종가가 고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저는 매도의 의견을 드렸을 텐데 일단 종가가 고가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우리가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올라오게 되면 저는 매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 4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전략 매도는 아니고요. 4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절반 매도의 의견인데 가격 자체를 좀 잡아드려 보자면 전 내일 7만 3천 원 이상만 올라가더라도 일단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7만 3천 원 넘어가면 일단 절반 매도 현재가와 사실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갭상승이 좀 크게 나와줬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겠고 그 자리에서 만약 갭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반을 일단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봉 기준으로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가 나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물을 소화하려면 기간 조정,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올라오게 된다면 일단 절반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6만 5천 원대를 이탈하면 안 돼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 6만 5천 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아예 꺾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만 5천 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지금 7만 8백 원이니까 5천 8백 원 정도 손실 구간이거든요. 그럼 약 8% 정도 손실인데 전 6만 5천 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전 과감하게 이때도 절반 손절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6만 5천 원 그리고 위로는 7만 3천 원 혹은 내일 시초가의 갭 상승 시 그 가격대에서 대응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0% 때문에 내일 어떤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절반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6만 5천 원 이탈할 때 절반 매도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게 1분 기준이 아니라 월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월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 같은 경우는 엄청난 호재가 터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뚫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간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절가 명확하게 제시해 드렸으니까 메모해 두시고 내일 상승하게 된다면 절반 덜어내서 비중 조절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절반 매도 의견 주셨는데 나머지 절반은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만약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반 정도는 좀 더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 자체의 주가름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매물대가 일단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7만 800원에서 7만 2천 원 사이이기 때문에 수익 구간이 크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밀리면 바로 손실 전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거고 절반 만약에 올라가서 수익 전환이 돼서 수익이 좀 더 커져서 절반 매도를 하게 된다면 비중이 20%로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잔량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유를 하셔도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진칼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7만 3천 원 만약 밀려 내려온다면 손절가는 6만 5천 원 주셨고요. 잔량은 보유하는 전략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머지 잔량에 대한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똑같은 종목을 매매해도 어떤 분은 수익이 나고 어떤 분은 손실이 납니다. 종목만 안다고 해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데요.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면 매수가, 매도가 설정을 함께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수라인 설정 안 할 이유가 없으시겠죠. 이미 증명의 결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과 함께 나도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요.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보는 방법과 대응 전략까지 알려주시니까요. 이러한 부분들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매수가는 3,100원이고요.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아가방 컴퍼니 3,965원에 종가 형성했는데 와, 수익권이시네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공략해 주신 종목인데 매도 타이밍 전문가님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아가방 컴퍼니 굉장히 잘하셨네요. 이게 보유하기가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보유를 하셔가지고 일단 수익 구간이 잘 나왔습니다. 지난 12월 6일 날 이제 4,000원을 넘어가는 모습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수익이 꽤 많이 났었을 것 같아요. 거의 30% 정도 수익이 났다가 이제 좀 밀려 내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비중이 20%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제 손오공이라든지 삼성출판사 같은 기업들 엔젤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삼성출판사가 내년에 이제 핑크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상장할 수도 있다는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오공 같은 경우도 앞으로 사업성에 대한 기대 부분 때문에 오늘 좀 올라왔었는데 오늘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제 우리가 육아, 저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잠깐 시세가 붙다가 말았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2024년도에 총선이 있죠. 총선 이전에는 제 생각에 한 번 정도는 시세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온 날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다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제 주가 자체가 한 번 정도는 굉장히 강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대금도 최근 들어서 그렇게 많이 붙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아가방 컴퍼니가 고점을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대량 거래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보유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직전 고점으로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4,350원대를 직전 고점, 4,350원대를 목표가로 잡아드리는데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한다면 전략 매도보다는 역시나 절반 매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분할 매도라고 하죠. 절반 챙기면서 나머지 10%는 좀 더 끌고 가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고 한다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3,8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만약에 3,800원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제 판단으로는 3,800원까지 내려오면 아마 급락이 한 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3,800원까지 내려오면 더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때는 전량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3,800원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지금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전량 챙기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 절반 매도를 통해 전량은 끌고 가는 전략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상담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쉬운데 혹시나 상담을 더 받아보고 싶다. 나도 이재규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요청해보고 싶다. 하시면 노란톡방은 24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도움 요청도 해보시고요. 대응 전략까지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시장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종목 이재규 전문가가 찜한 종목 골라오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노란톡방 입장은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저희 전문가님 살 빠지신 거 보이시나요? 오늘도 식사도 거르시고 시장만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보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 엄선해서 선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 전문가님께서 찜한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색조 화장품 전문 업체로 경쟁사들 대비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며 증권가에서는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오늘의 찜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찜 종목 살펴보기 전에 노란톡방 안에서는 축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수익률 자랑과 감사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노란톡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전문가님께 얼른 알려달라고 요청드려보겠습니다. 네, 노란톡방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저희 노란톡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매매를 좀 안 하고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최대한 좋은 종목들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지만 왜냐하면 종목이 마지막에 나가서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에 이제 소개해드린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 후에 단일가에서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 노란톡방에서는 여러분들께 가격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매일같이 종목을 드리진 못하지만 왜냐하면 매일 종목을 드리면 손실 날 가능성도 그만큼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종목이 있을 때마다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는 매일 종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익이 났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조금 제가 하루 이틀 정도 쉬다가 또 한 번 종목을 드리면서 우진과 파이넨피까지 진행이 되면서 12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계속해서 수익을 내드렸습니다. 8종목이 연속해서 수익이 났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13일과 14일 같은 경우는 제가 히든 종목으로 대체를 좀 했습니다. 뭐 뉴프렉스라든지 그리고 다른 기업들 해가지고 둘 다 GST죠. GST와 뉴프렉스를 통해가지고 요건 이제 히든 종목으로 나가서 13일과 14일 진행이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잡아드린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간 외에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소개 드렸었던 기업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노란톡방에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방송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정말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어제 히든 종목이었죠. 그래서 그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들어오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일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제너포커스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8시 10분쯤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전일 히든 종목은 제너포커스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미증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시초과 공략은 지향하십시오. 그러니까 매매하지 말라라고 적어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 제너포커스가 좀 밀리는데 매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11시 20분에 제가 제너포커스는 슬슬 저점은 잡아갑니다. 지수가 다시 빠지지 않으면 흐름은 역시나 양호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말씀드린 자리가 이제 분봉상의 이런 자리입니다. 시그널 잡히면서 이런 자리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너포커스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혼자서 매매했다라고 한다면 장 초반에 덥석 잡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 중반에 주가가 좀 올라가고 반등을 주기 전에 올라오기 전에 매도를 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코멘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걷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소개해드리는 기업들도 기업들이지만 업황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도 많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주식 투자를 하신다면 그래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노란톡방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바로 이제 찜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화장품 관련 주들이 좀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이 반도체와 2차전지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이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여러분 건설기계라든지 또 엔터라든지 그동안 시장에서 부각이 좀 덜 됐었던 쪽으로 자금이 꽤나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재생도 좀 들어왔죠. 그리고 음식료도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그동안 강했었던 종목군들은 살짝 눌리는 모습이고 다른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전히 테마만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이 아니라 화장품 같이 엔터 같이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 관련 주들로 쭉 둘러봤는데 오늘도 이제 잉글우드랩이라든지 북미 쪽 매출이 많은 기업이죠.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이제 2024년도에 대한 메리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 주들이 올해 계속해서 좋았다가 조정을 한 번 크게 받았는데 어느새 올라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제가 화장을 하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색조화장품 쪽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매출의 대다수가 색조화장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이제 기초화장품까지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훨씬 더 큰 시장으로 진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지금 이제 기왕에 CNC 인터내셔널에 차트를 띄워놨으니까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자 한번 보죠. 이 자리에서 고수라인을 돌파한 겁니다. 여기서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을 것이고 올라오다가 이제 고수라인 기준으로 매도를 하는 자리는 이런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검정색 선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실제로 이 자리쯤에서 아마 매도 사인이 떴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도 역시나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뿐만 아니라 여러분 화장품 관련주들이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좀 덜하다라고 하더라도 화장품 관련주들 꼭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파크시스템즈라는 기업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하죠. 반도체를 비롯해서 2차전지라든지 미세공정과 관련돼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고수라인을 안 넣어놨는데 최근 들어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온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삼성 쪽과 나노 탐침에 관련돼서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밀림이 나왔는데 이 윗꼬리 있죠. 이 윗꼬리. 우리가 이거를 저는 이것을 매집봉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집봉. 여기서 이제 매집이 된 다음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아마 이 매집봉의 고점까지는 굉장히 편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파크시스템즈라는 기업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자현미경을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워낙에 공정들이 미세화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오랜만에 2차전지 쪽으로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암호그린텍이라는 기업인데 고효율 자성 부품을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을 해서 지금 상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고요. 리비안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력 저장 장치 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호그린텍은 좀 짧게 하죠. 암호그린텍 같은 경우도 정말 하단부에서 지금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왔거든요. 하단부에서 고수라인 상단으로 올라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암호그린텍까지 찜한 종목으로 안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그린텍까지만 하고요.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앵커님 넘겼다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들 전문가님께서는 이런 정보들 다 끌어모아서 정리해서 떠먹여 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 아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정보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는 전문가님께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익률 만들어내는 히든 종목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결과가 너무나 너무나 좋았죠. 그런 만큼 오늘의 히든 종목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의 히든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기업은 제약바이오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죠.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도 있을 테고요. 바이오시밀러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24년도에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ADC라고 해서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쪽 ADC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2024년도에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여러 가지 신약 중에서도 이 기술을 이용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도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주가 흐름도 좋기 때문에 전 이 기업을 오늘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내일도 방송을 하지 않고요. 다음 주 수요일이나 돼야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그에 앞서서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기업에 대해서 안내를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가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종목 꼭 좀 매매하셔가지고 2024년도 상반기에 좋은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2024년에 굉장히 강력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의 이번 주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는 오늘이 마지막 기회니까요. 오늘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앞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색조 화장품 관련주로 2024년 실적 기대감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매매 타점을 잡아줄 수 있는 도구인 고수라인. 설정해 보시면 구체적인 매수가, 매도가 잡으셔서 상승률 극대화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2024년 본격적인 개화기를 앞두고 기대감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 명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을 골랐다고 해도 매수 지점, 매도 지점을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 전문가님께서는요. 매일, 매일매일 이것만 연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어느 시점에 팔아보면 좋을지 또 어떤 종목 어느 시점에 매수해보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주시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든든한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코드 8253 입력하시고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